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1월 19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시편 86편 5절 15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진리가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과 그분의 행위에 대한 다양한 묘사를 더 잘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이번 주는 세상을 세우시고 견고히 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그분의 활동에 대한 몇 가지 주요 묘사에 초점을 맞추었다 시편 기자들은 창조주의시고 왕이시며 재판관 언약의 구세주 율법의 시여자이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목자, 구원의 반석, 아버지 등의 다양한 이름과 칭호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지시는 역할이 반영되어 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당신이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모든 일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대쟁투의 혼란 속에서도 보호받고 안전할 수 있다 시편이 이러한 신학적 주제들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다양한 방식을 암시하고 있다 시편을 공부할 때 사랑이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성품과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시려는 그분의 계획을 기억하고 이에 비추어 읽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십자가에 비추어서 연구할수록 그의 자비, 온유, 그리고 용서가 공평과 정의와 섞여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의 무한하신 사랑의 무수한 증거와 불순종하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정보다 더 깊은 자비를 느끼게 될 것이다 정루의 계단 15 시편에서 백성들이 반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지만 그분의 인자심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함께하는 토의를 위해 1. 세상에 만연한 대쟁투의 현실을 이해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권과 주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여전히 많은 혼란과 고통이 있는 것을 이해하는데 대쟁투의 관점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2.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 자신과 주변의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가지게 하는가 사람들이 이 진리에서 벗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 성경시대에 이방의 우상 숭배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현대의 우상들은 어떠한가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 그것들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 4.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심판하시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본 방송은 AWR 희망의 소리 방송국에서 제작되었습니다